눈을 모아 동그랗게 울리자 좀 천천히 좀 더 굴려도 그게 넘 멋지게 나뭇가지를 모아요 눈사람 만들자 다같이 재밌게 놀자 눈사람 만들자 오늘 그레이! 눈사람 눈사람 우릴 웃게 만드는 눈사람 하하하하 하하하하 석탄눈, 눈사람, 당근코 완벽해 입모양은 작은 돌 저 웃음으로 우리가 친구 같아 눈사람 만들자 다같이 재밌게 놀자 눈사람 만들자 오늘 그레이! 눈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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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릴 웃게 만드는 눈사람 저거 봤어? 우리 눈사람이 살아났어 얼른 몸을 다 만들어주자 나무팔 눈사람 모자도 모자도 오 멋진데 석탄으로 단추를 춥지않게 긴 목도리 그레이! 눈사람 눈사람 우릴 춤추게 만드는 눈사람 눈사람 만들자 다같이 재밌게 놀자 눈사람 만들자 오늘 그레이! 얘들아 너희를 위한 깜짝 선물이 있어 거의 다 도착했어 짜잔 우와 자기 눈 한 덕을 넘으면 종일 놀 수 있는 곳일 때 우릴 위한 마법 같은 곳 비행기나 버스로는 갈 수 없지 바로 토일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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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원하는 걸 갖게 되는 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머릿속 상상을 꺼내어봐 곧 내릴 거야 마법 기차여 예! 사탕 기차에 타면 돼 기차 운전사는 북극고 바로 토일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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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원하는 걸 갖게 되는 꽃! 우와! 정말 멋지다! 하하하하 선물 사탕 잔안감까지 다만 지켜줘 단 하나의 규칙 지근 주기 지근 주기 저기 무지개를 건너면 종일 웃을 수 있는 곳일 때 어른이 될 필요 없고 평생 여기서 놀 수 있어 여기 토일렛 토일렛? 토일렛! 우와! 와! 원하는 걸 갖게 되는 쿨! 착한 아이가 된다면 줄을 둘러봐 찾게 될 거야 모두를 위한 장난감 꽉 뛰어노는 아이들 여기 토일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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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걸 갖게 될 거야 예! 갖게 될 거야 원하는 걸 다 갖게 될 거야 야! 야! 할 strength 테ığ 엄마렛 오 polite 세롱 뚜루뚜루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엄마 상어 아빠 상어 뚜루루루 아빠 상어 뚜루루루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뚜뚜뚜루 형아 상어 형아 상어 뚜루루루뚜뚜뚜 형아 상어 형아 상어 뚜루루루뚜뚜뚜 누나 상어 누나 상어 뚜루루뚜루루뚜뚜 누나 상어 누나 상어 뚜루루루뚜루뚜뚜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뚜뚜뚜뚜루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뚜뚜뚜뚜루 할아버지 상어 할아버지 상어 뚜뚜뚜루루 할아버지 상어 할아버지 상어 뚜뚜뚜루루 쌓인 눈 쌓인 눈 뚜뚜뚜뚜루 쌓인 눈 쌓인 눈 뚜뚜뚜뚜루 호호호 호호호 뚜뚜뚜뚜루 호호호 호호호 뚜뚜뚜뚜루 장난감 장난감 뚜뚜뚜뚜뚜루 장난감 장난감 뚜뚜뚜뚜루 아기상어 아기상어 뚜뚜뚜뚜뚜루 아기상어 아기상어 뚜뚜뚜뚜뚜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L-L-S 다같이 J-I-N-G-L-E-B-E-L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썰매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기쁜 노래 부르면서 빨리 달리자 빗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하다 종이 울려서 장단 맞추니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르자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기쁜 노래 부르면서 빨리 달리자 호호호 호호 뒷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하다 종이 울려서 장단 맞추니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르자 총소리 울려라 총소리 울려 우리 삶을 빨리 달려 총소리 울려라 총소리 울려라 총소리 울려 기쁜 노래 부르면서 빨리 달리자 다 같이 J I N G L E 벨 다 같이 J I N G L E rất 다 같이 J I N G L E B E R L S 다 같이 J I N G L E건 오오오 메리 크리스마스 야외 수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오늘 우리 어디로 가요? 선생님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우리 예전에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네 하는 거 배운 적 있죠? 네 그럼 춤을 배워볼까? 네 프랑스에 가볼까? 네 자전거 타러 갈까? 네 네 등산하러 갈까? 네 네 네 라고 하니까 신난다 최고야 나무로 짐 만들어볼까? 네 생지한테 치즈 줄까? 네 차 타고 여행 갈까? 네 하이파이브 할까? 네 새로운 것을 네 해요 네 라고 하면 신나요 네 라고 하면 최고야 네 해볼까요? 네 엄마한테 네 해요 선생님한테 네 해요 모두에게 네 해요 네 하면 행복해 네 진짜 최고야 네 해서 너무너무 행복해 아이스 스케이트 타러 갈까? 아이스 스케이트 타러 갈까? 네네네 싸우면 안 돼요 네네네 아기나무를 심을까? 네네네 차 한잔 마실까? 네네네 네네네네 네 라고 하면 최고야 네네네 왜 해볼까요? 네 엄마한테 네 해요 선생님한테 네 해요 모두에게 네 해요 네 하면 행복해 네 우리 아이들이 네 하는걸 참 좋아하는구나 우리 그럼 더 많은 모험을 하러 가봅까? 예 시를 하나 써볼까? 네네네 집에 가기 전에 네네네 요요해볼까? 네네네 단체 사진 찍을까? 네네 새로운 것은 네 해요 네라고 하면 신나요 네라고 하면 최고야 네 해볼까요? 네 엄마한테 네 해요 선생님한테 네 해요 모두에게 네 해요 네 하면 행복해 네 굿모닝 붐 친구들 진짜 잘 잤다 그러게 최고로 잘 잤어 어? 몇 시지? 어? 어? 8시 반이야 그리고 학교 9시 시작해 이런 우리 갈 준비해야 돼 빨리 아 그럼 우리 리더를 따라하자 빨리 준비하게 좋은 생각이야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 침대 침대를 정리해보자 침대 정리해보자 아침 일찍 좋아, 잘했어 침대 정리 끝 그 다음에 뭐해? 어, 어, 나 알아 우리 이제 깨끗이 씻어야 해 날 따라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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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을 세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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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을 세수해 아침 일찍 얼굴을 세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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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을 세수해 아침 일찍 야, 날 봐? 양치질을 해보자 양치질, 양치질 양치질을 해보자 아침 일찍 양치질을 해보자 양치질, 양치질 양치질을 해보자 아침 일찍 좋아, 얘들아 이빨이 정말 하얘 보여 재밌다 그렇지만 스쿱버스 타려면 빨리 움직여야 해 맞아 나를 따라해 가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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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은 가져가야지 학교로 가는 길 학교로, 학교로 학교로 가는 길 아침 일찍 학교로 가는 길 학교로, 학교로 학교로 가는 길 아침 일찍